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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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이 화면이 될 거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화채 먹방! 레츠고! 고춧가루! 진짜 맛있다 완전 시원해요 바나나 무색 검은 오징어 너무 맛있다 요리가 조금 셔요 율이 조금 셔요 아.. 시원하다 와.. 와..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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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 정말 맛있는데 엄청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삭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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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추냉이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먹방이 끝났습니다.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배부를 줄 몰랐는데 너무 배불러요. 그냥 일반 음식 먹는 것보다 한 3배는 배불러요. 오늘 화장실 진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